2018년 7월 문을 연 제8대 서초구의회가 3년이 지났습니다. 후반기에는 김한숙 의장이 중심이 돼 의회를 이끌고 있는데요. 지난 3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봤습니다.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8대 서초구의회의 지난 성과를 살펴보면 주민 곁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듣는 서초구의회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. 변호사와 세무사,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상담실. 의장단 업무 추진비를 낚여 전을 붙이고 직접 포장한 선물 세트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. 이런 의회 활동은 주민 사이에 반향을 일으켰고 그 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이라는 영예로 이어졌습니다. 공부하는 의회를 기치로 의원들이 만든 연구단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서초자치 법규연구회와 서초 미래정책연구회, 더 좋은 가치 서초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찾고 다듬는 계기가 됐습니다. 최근 1년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민을 챙기는 데 매진했습니다.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,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적, 재정적 지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. 제8대 서초구의 남은 임기는 1년. 의회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고민과 만나는 방식부터 힘과 이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겠습니다. 선배, 동료,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. 기존 활동들을 이어가는 동시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요량입니다.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.